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미래생명자원인데요.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한 분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식량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생명자원이 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승에 베팅을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그런데 이것이 테마에 엮이고 테마에 국한된 것이다. 실적이 받쳐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 추가적으로 상승은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미래생명자원 오늘도 올라갈까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래생명자원이 어제 시장이 참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미래생명자원이 미래를 보여준 건지 일단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먼저? 정태근 팀장님 먼저.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테마라서 오늘 갈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원자재에서 식량으로 이제 또 불씨가 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저는 TMI 먼저 좀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짧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미래생명자원에 대해서는 김민수 대표님이 다 얘기해 주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일단은 러시아가 침공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농업 지역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공업 지대인 크림반도가 조금 친 러 성향이고 우크라이나 본토가 조금 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반 러 어떤 성향이 장량이 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림자치공화국이 독립을 해버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부 농업 지역이 타격을 받게 되면 식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이게 흙토라서 뭘 심어도 작물 재배가 정말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의 프레리, 북미 쪽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곡창지대가 있잖아요. 밀 재배하잖아요. 그쪽하고 이제 아르헨티나, 팜파스 여기가 있는데 3대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북미, 그리고 아르헨티나, 팜파스에서 세계 3대 곡창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타격을 좀 받게 된다면 밀 수급이 조금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밀들이 아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쪽이라든지, 그리고 중동 쪽에 수출이 되는데 이게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랍의 범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만큼 곡창지대냐면 옥수수가 전 세계 5위고요. 그리고 밀 같은 경우에도 5위, 감자가 3위, 사탕무가 7위, 보리가 7위. 그러니까 국물들이 다 잘 자르다 보니까 생산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생산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혹시라도 전쟁이 나게 되면 이런 곡창지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들도 지금 수출을 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공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옥수수하고 밀에 대해서 수출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작년에 이미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가 옥수수 같은 경우는 세계 위의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밀 수출 쿼터를 900만 톤에서 800만 톤으로 또 축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켄전스 같은 경우도 겨울밀이, 겨울밀이인데 웃기게도 겨울에 상당히 좀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크, 곡물의 수급이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들 속에서 지금 크라이나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곡물 선물 가격이 좀 미리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곡물 선물 가격이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저도 말씀드린 대로 테마가 형상이 되고 그 테마에 의해서 미래 생명자원이라든지 판바스라든지 이런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료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줬던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역에서 전쟁이 날지 않을까라는 우려였는데. 네, 이런 것들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쪽이 굉장히 곡창지대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근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지는 않나 봐요. 네, 팀장님의 지리학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멀리 걸어서 세계 쪽으로 갔다 왔는데요. 일단 그런 것도 다 좋지만 기업을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회사가 싸겠느냐. 충분히 실적을 반영하겠느냐. 답이 안 나옵니다. 너무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싼가요? 네, 특히 이 회사가 동물용 사료에 주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도 기능성 사료를 먹어야 되나 봅니다. 그런 쪽에서 또 조제식품 관련돼서 계란, 프락토올리고당 같은 이런 거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곡물가가 올라간다는 논리와 함께 움직일 때는 조금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물론 시세는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 기업 내용보다는 좀 오버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또다 중요한 건 어제 시장이 약할 때 반등이 강했던 종목은 오히려 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계속 갈까요? 이쪽은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낙폭 과대 종목들이 매주자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게 되면 약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팔고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푸드트리라고 하는 케어푸드라고 하는데 유아식부터 노인식까지 이어지는 지분을 인수하다 보니까 다각화는 이어가고 있는데 연간 순위가 10억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총이 800억이 넘게 나왔다고 하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PR80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PR80배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찍어주셨습니다. 과연 두 분의 의견이 좀 오늘 엇갈리는데요. 과연 미래생명자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낼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